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젠입니다. 주말 사이에 오미크론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다시 시젠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모멘텀, 단기 모멘텀이 부각된 이유 때문에 한 분은 상승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코로나 말고 다른 전염병 진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젠의 가능성은 더 부각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다른 한 분은 주셨습니다. 과연 시젠 오늘도 급등을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피비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젠을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올라갈지를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주식 시장이니까 주말 사이에 또다시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해 주실까요? 김병수 피비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젠이 특징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시젠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는 좋은 거 맞고 하는 일도 진단키트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업종이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한국 시장이 빠질 때 왜 빠지는지 이유를 잘 찾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발 변이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기사까지가 한국 시장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서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때문에 목요일에 열리지 않고 금요일에는 조기 종료까지 했는데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오미크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게 되었는데 기존보다 더 강한 전염성이 예상된다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28일 오전 0시를 기해서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4천 명 내외 지속되면서 진단키트 관련 주가 계속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안정적인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리면 비코로나 매출이 성장하고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업종이고 괜찮은 회사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게 되었고 특히 미국과 캐나다 승인을 동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동시 진단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가지 질병을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하고 승인이 받을 수 있다면 체외 진단키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걸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유행, 이 팬데믹 질병 이후에도 아마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젠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고 시젠 이외에도 SD바이오센터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젠이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발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또 부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젠도 함께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젠? 네, 일단 단기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변이죠, 오미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발병하면서 미국 시장이 오전장밖에 안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충격을 강하게 받았던 그리고 또 금융시장 유가나 전반적인 금리까지도 타격이 엄청났던 상황들인데 그런데 가장 먼저 열린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 상륙한 나라고 이쪽이 시장 동향을 봤더니 일요일에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금요일, 토요일 날 수입니다. 그렇죠. 휴일이 다르죠, 거기는.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3%대 하락했다가 1.6%대 하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일단은 초기 충격을 좀 회복하는 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략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일단 더 자세하게. 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일단 PB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괜찮은 내용들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이쪽도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분자진단의 플랫폼 기업으로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유전자 증폭 시약 같은 경우도 타깃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들이 앞으로 변화를 계속 이끌어낼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국민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이탈리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뿌리를 내려서 유럽 쪽으로 교두부를 마련했다고 하게 되면 8개 국가의 법인이 설립되는 점도 앞으로의 해외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실적이 앞으로의 관건이겠죠. 아마 지금 보여줬던 실적이 계속 확장세로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만 확인이 되게 되면 일단 과거의 부진을 좀 떨어내고 주가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까지 영업이 6천억대 내년에는 한 4천억대로 줄을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와 모멘텀을 강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젠이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급등세를 나타냈고 오미크론의 영향이 주말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겠지만 결국에 시젠 같은 진단키트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분자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좀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 해외 진출도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젠의 앞으로의 성장성 이것도 함께 보시면 일단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젠 오늘도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